이번 사연은 저희가 처음으로 다루는 그런 사연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연이고 저에게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님이 친구와 논쟁을 하다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친구랑 말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제 주장은 타오를 미는 것은 원딜러이고 협곡의 전령 버프는 타오를 밀 때 유용하기 때문에 원딜러가 먹고 타오를 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제 친구의 주장은 순간이동이 있는 탑이 먹으면 스플릿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 게임이 전반적으로 유리해지므로 탑이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옳은 건지 롤 판사님들의 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는 맞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는 그럼 일단은 저희가 협곡의 전령의 어떤 버프 효과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협곡의 전령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해서 미니 바론 버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론 버프의 효과를 주긴 주는데 바론 버프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강화 기한 기한이 짧아지는 것과 그리고 미니언들이 강해지는 것 이거 두 개 때문에 그리고 뭐 글골도 주고 협곡의 전령이 요즘 은근히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주가를 치고 있어요 한 명의 챔피언에게만 걸리는 거죠? 먹는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논쟁이 일어나는 건데 잡아놓고 딱 협곡의 전령 버프가 떨어졌을 때 이걸 누가 가져갈지에 대한 이제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가장 알기 쉽게 친구들끼리 원래 이런 거를 논쟁하는 방법은 요즘 말로 그님 티라 그러죠? 그래서 님 티어가? 원래 티어로 결정이 많이 나요 아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싸우다가도 그래서 너 티어가 어디야? 뭐 이렇게 해서 티어 낮은 쪽은 보통 말을 못 하잖아요 음 근데 뭐 둘이 티어는 뭐 비슷하다고 치고 음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셨는데 티어 얘기하니까 그님 티에 살짝 살짝 움츠러드신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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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뭐 저희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죠 단순히 원딜과 스플릿 푸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탑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누가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분명 어렵습니다 분명 어려운데 저는 그러니까 챔피언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냥 상황이 동일하고 뭔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탑솔로가 먹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탑솔로가 먹어야겠다 스플릿 푸시 주도권 그러니까 스플릿 푸시와 원딜 이렇게만 구별을 했을 때는 원딜은 포탑을 깨는 거 그건 맞는데 스플릿 푸시 할 때 이게 훨씬 효과적인 건 맞아요 아 그렇죠 애초에 미니언이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스플릿 푸시라고 하면 결국 나중에 합류나 좀 돌발 상황이 있잖아요 기완도 빨리 가야 되고 그렇죠 그 기완이 그게 전 핵심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탑솔로가 낫지 않나 싶어요 물론 자세히 저희가 파고 들어가면 그렇죠 다 다를 수 있죠 원딜러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다른 챔피언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스플릿 푸시와 이런 원딜러의 주도권 싸움을 봤을 때는 이것은 탑솔로가 가는 것이 맞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명쾌하죠 아 명쾌합니다 역시 롤판사 갑자기 잡보기야 요즘 약간 기분이 좀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는 이 LCK 롤챔스에서도 협곡의 전령을 프로게이머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이제 그냥 버려두고 있다가 점점 이제 너프도 시켜놨고 협곡의 전령 스펙 자체를 잡기가 좀 쉬워요 게다가 드래곤 먹을 때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라도 먹어야죠 아무튼 협곡의 전령도 굉장히 중요한 버프 중에 하나고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탑이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좀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사연은 정말 요즘 핫한 서포터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서포터입니까? 바드 서포터 바드 많이 나와요 뭔가 슈퍼플레이를 함과 동시에 근데 또 할 거 없을 땐 가만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무능력한 챔피언 무능력한데 바드만 나오면 경기가 그렇게 재밌습니다 일단 챔프가 재밌게 생기게 됐죠 자 그래서 제목 역전의 바드 제보자 정기효님 안녕하세요 저의 슈퍼플레이를 제보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바드를 플레이했습니다 게임 내내 상대방에게 흔들리던 상황을 바드 군과 그 뒤에 벌어진 한탄을 이기면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요 판사님들의 평가 부탁드립니다 이 분 뭔가 그 딱 짧고 간략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핵심만 딱 짚었고 슈퍼플레이 게다가 미드 챔피언, 탑 챔피언도 아닌 서포터인 바드 최근에 또 핫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분 정말 슈퍼플레이라면 저희가 좀 높은 티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죠 네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좀 많이 불리해요 감정이 많이 불리하죠? 8,000골도 불리하고 바드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팀이죠 네 어 이제 들어와서 워이기에 어? 제대로 들어왔어요 4명에게 그리고 2레스턴까지 네 바로 내려내고 핀드라도 지금 도망가는 것도 쫓아갔죠 바드가? 네 시각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앞라인을 정리해주는 아군들 그러면서 결국에 바드 살아갔어요 네 다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도망가는 퀸드레드까지 마무리하면서 한탄을 대승 결국에는 이 한타로 인해서 승리로 챙겼다고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느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위기였어요 그렇죠 탁박 맞고 데미지도 좀 있고 있고 첸이 바텀을 지금 밀고 있는 상황 워이기에 데미지가 들어가는 순간에 바드공 들어갔고 끝나는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어요 첸은 궁극히 탔습니다 워이 쪽으로 탁탁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뉴블라인 그 사이에 그리고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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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들이 일단 잘 들어가서 그냥 녹이고 시작해서 이긴 것 같죠 이야 이게 좀 컸네 블라디님 코르키님이 오셨어도 이미 상황이 좀 늦었고 오자마자 물리기 예 도발 짓거리였어요 세강팀 그리고 바드님이 끝까지 그래도 자기 할 역할을 잘 해주셨어요 쫓아가가지고 팀들에도 계속 탈증 걸고 묶어주고 사실 바드로 이런 플레이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 다 하고요 어 왜 웃으세요? 노발 점별 웃깁니까? 아니요 바드님이 되게 진짜 잘하셨어요 이거 인정할게요 바드님이 잘하셨는데 상대방이? 상대편의 유무제 를 좀 판별하고 싶어요 갑자기 아이 또 여기서 존등이 나오네 아니 그게 아니라 굳이 왜 숙뿌네가 보자고 아니 그러니까 보면 일단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뭐 바드 궁 대박이에요 르블락 돌아가는 위치에다 딱 대박 여기까지만 어디서 줄 수 없다 치더라도 근데 여기서 킨드레드 궁이 있거든요 음 근데 보세요 이게 양의 안식처가 약간 어디로 갔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어 굳이 쏘졌으면 살았거든요 이 챔피언들 아 그러면서 오래 버티고 블라디 코르키 합류하면 몰라요 그렇지 그리고 블라디도 되게 야심차게 왔고 코르키도 야심차게 왔는데 그냥 걸어와요 너무 걔가 도발에 바로 걸려요 코르키가 막 물리.. 머리카드 막 물리고 막 그리고 블라디가 이렇게 서서 막 이러고 있다가 그냥 이게 뭔가 되게 이렇게 여기서도 바드님이 킨드레드 묶어둔 건 되게 좋은데 굳이 원래 안 쫓아가도 돼요 그렇죠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레드팀의 슈퍼플레이도 맞지만 네 반대로 블루팀의 어떤 틈이 틈이 너무 넓었다 거의 뭐 어택당으로 싸운 수준이다 그리고 반대로 좀 상대방 레드팀 이 사연 보내주신 팀을 좀 추천해준다면 바텀에서 셰인이 밀고 있다가 사실은 그냥 귀환으로 합류해도 되는데 한타가 벌어진 것은 아니고 그냥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궁극기를 바로 타면서 바로 빠르게 합류해줘서 결국엔 도발로 코르키 잡았단 말이에요 되게 좋았어요 바로 왔죠 이 장면만 보면 진짜 멋집니다 뭐 상대편의 실수가 있었던 뭐든 간에 아 그럼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 바드플레이 이거 쉽지 않아요 대회에서 저런 장면 거의 안 나오네요 거의 안 나오네요 4인공을 일단 거의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대회에서는 저렇게 저렇게 안 해요 저렇게 힘들어도 안 하고 양해 안 직접 써주고 뭐 그러는데 아 근데 이건 진짜 바드님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결국에는 최근에 잘 나오는 바드를 가지고 서포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슈퍼플레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음 그럼 저희가 이 사연에 등급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자체가 궁극기 대박도 그렇고 불리한 상황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되게 저는 여러 가지 가산점 여지가 많다고 봐요 바드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그렇죠 플래티넘 왜요? 아 높게 줄 줄 알았네 가사점이 있습니다 플래티넘 아니 플래티넘 정도면 높게 줬잖아요 높게 줬잖아요 높은 건 맞는데 최근에 또 대세 바드 아니겠습니까 이런 DCX파일에서 바드라는 챔피언을 소개해 드리도록 어떻게 보면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뭐냐면 주연은 되게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조연들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상대방 상대방 분들이 되게 잘 조연이 너무 이러고 있어서 이게 약간 아 멋있긴 한데 약간 이런 느낌 그렇긴 하네 레드팀이 굉장히 잘한 건 맞는데 블루팀까지도 굉장히 잘했으면 그랬으면 그게 다이아 마스터 기가 막힌 건데 그렇죠 아 그렇지 저희가 다이아를 한 번에 드릴 수가 없죠 한 번에 드리면 안 됩니다 플래티넘도 굉장히 높은 등급이라는 거 맞습니다 플래티넘도 뭐 엄청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역전의 바드 사연 보내주신 정기호님에게는 저희가 플래티넘 등급을 매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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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x5